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카트를 타러 간다 요즘 서울 주변에 카트장이 다 없어졌거든 여기는 이제 파주 출판단지 이 근처에 아울렛이 있어서 여기를 많이 찾으실 텐데 남성분들이라면 아내분을 아울렛에 보내버리고 나는 그 시간에 이제 카트장에 오는 거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와서 카트를 즐길 수 있는 오늘은 그곳에 가서 카트를 탄다 힘들어 재밌어 자 여기가 바로 이 새로 생긴 카트장입니다 아니 그 문 연지가 한 8월달쯤에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아직 굉장히 따끈따끈한 곳이고 카트장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카트가 진짜 힘들거든요 특히 그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빠른 속도에서 이거 핸들 돌리기도 힘듭니다 여기 최고 기록이 뭐 있긴 할 텐데 나 몇 초 나올 것 같아 최고 잘 탄 사람이 아까 물어보니까 23초? 그래도 잘 타신다는 분들이 24초 나온다거든 나는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26초 26초 도전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내가 짬밥이 있지 25초 도전 고카트 필링에 미니 전복된 거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큽니다 건물이 되어있고 실내가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심지어 그란트리스모 7 최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거 너무 좋잖아 라면 작품들 저희 혹시 카트 좀 봐도 될까요? 몇 시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12시요? 이게 엔진 카트면 엔진 카트 소리가 커가지고 못하는데 전기 카트니까 그리고 이게 요즘 확실히 카트도 이제 전동화가 되고 있어서 배터리를 그냥 수업하는 형식입니다 빼서 아마 저기 넣으면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카울도 되게 뭔가 되게 단단하게 잘 돼 있네 내가 지금까지 본 카트 중에 거의 가장 견고한 카트 지금 약간 리버리도 약간 레드불 느낌 나게 해놓긴 했는데 약간 미래 카트 같은 느낌 역시 이게 전기 카트라고 해도 무파워 핸들 그냥 바로 이거 핸들 축이랑 타이어가 바로 연결돼 있죠 그리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카트가 이게 시트가 안 움직이거든요 시트를 그냥 빼서 딴 걸 끼든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뭔가 쿠션들 넣어가지고 조절해야 되는데 얘는 카트가 이게 시트가 움직여 뭐 이렇게 움직이는 폭이 넓진 않은데 이렇게 카트 시트를 앞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 카트는 재밌는 게 자신의 체중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코너를 돌거나 이럴 때 내 몸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하중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존재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자동차를 느끼고 타이어를 느끼고 노면 상태를 느끼고 팬들 필링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원초적이라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재밌습니다 진짜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 도로에서 내 차 배기했어 엄청 잘 나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배기 동네 시끄럽게 하는 애들 그게 도로에 사는 게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근데 카트는 그것보다 훨씬 스릴 넘치고 재밌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카트 대회 나가는 레이싱 카트가 한 300만 원? 한 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전기 카트 가격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이런 카트장 좀 오히려 자동차 좋아하는 레이싱 좋아하는 분들이 좀 놀 수 있는 곳이 운영이 좀 길게 되면 좋을 것 같아 너 사인해 저요? 보호자 내가 사고냐면 너가 다 물어야 돼 빨리 사인해 일단 사인해 보호자가... 책임은 보호자로 보내주세요 어! 빨리 사인하라고 잠깐만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히히힛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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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힛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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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달려야 돼 파이어 열 안 올라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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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역전?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뒷조층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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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히거든요. 근데 건물 옆쪽은 지하주차장 같은 느낌이라 마지막 헤어핀이 거의 최고 속도로 나오면서 속도 줄이고 헤어핀 돌아가는 부분이라 잘 돌아야 다음 바퀴 랩타임도 좋아요. 처음에 확실히 레저카트로 몸을 많이 푼 상태에서 레이싱카트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이게 성인분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탈 수 있어요. 다른 건 제한이 없고 키 제한이 있습니다. 신장이 140cm 넘어야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저카트를 한번 탔으니까 레이싱카트로 이제 얼마나 더 빠르고 재밌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시기에 권지영 기자의 랩타임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어... 25초 때는 무난히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그 빠른 랩이 있었어. 고프로 떨어진 거 아니냐? 24.252야. 성장하고 있어. 이번 주 탑 오브 위크에 들어가겠는데? 저 목표로 하시겠어요? 난 이제 은퇴했어. 25초. 원래 나의 목표는 25초였어. 난 목표치만 해. 딴 돈의 반만 가져가. 딴 돈의 반만? 딴 돈의 반만? 딴 돈의 반만?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진짜 빨라. 적응을 못 하겠어. 23초 딱 한번 했네? 내 마지막 코너가 쉽지 않아 일반 카트는 어쨌든 엔진 회전수 소리도 들리고 엔진 회전수를 안 까먹는 주행들을 막 많이 하면서 추를 줄이는데 얘는 전기는 토크가 워낙 좋고 회전력이 좋으니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가속기 빠르고 이런 여기 자이언트 코너처럼 삐익 노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쫄려 어우 무서워 애국가 틀어줘 애국가 25초를 통과하시는 분들은 뽑기로 사은품을 주고 계십니다 참고로 후드티, 라면 이렇게 있는데 라면이 제일 필요한데 라면이 좋아 ㅋ